안녕하세요 여섯신애다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줄기로 적심을 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합식을 했던 아이들을 몇 개를 제가 지금 이제 데리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심을 할 때도 합식을 할 때도 보여드렸던 아이들이 있는데요. 얼마나 또 잘 크고 있는지 또 그리고 이렇게 대량으로 적심을 해서 이렇게 또 합식을 해서 키울 때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아놓고 보니까 크라슐라에 속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크라슐라는 층층층층 약간 이렇게 탑을 쌓아 올리면서 위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를 적심을 해서 또 새로운 개체로 키워낼 수 있는 또 대표적인 품종들이기도 해서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또 크라슐라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아이들이 이제 희성이에요. 희성. 제가 이제 삽목을 해서 이렇게 합식을 한 희성입니다. 희성은 제가 워낙 다육이를 처음 키울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품종의 다육이라서 지금도 저는 이제 희성을 꽤 여러 아이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탑을 쌓고 올라가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이발을 해준다거나 할까요. 머리를 커트를 해줘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말려서 심어주면 뿌리가 또 아주 잘 나와요. 여기 지금 있는 이 아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줄기가 다 따로따로인 개체들이에요. 한 몸짜리가 아니라요. 지금 얼굴 보이는 이런 아이들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잘 줄기를 다 잘라서 이렇게 풍성하게 합식을 해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줄기를 좀 비슷한 키 높이로 잘라서 이렇게 삽목을 해주면 아주 또 예쁜 풍성하게 또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여기 신발 화분에서도 꽤 오랫동안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은요. 물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물이 많이 부족하면 밑에 있는 입장들이 빠르게 하엽이 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들도 이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줄기가 하엽이 지면서 또 많이 성장을 하는 성향이 있는 다육이가 맞긴 하지만 하엽이 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아주 풍성하게 물을 좀 듬뿍 주시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너무 말리시지 말고 늘 입장이 좀 통통한 모습으로 좀 유지를 해준다며 밑에 하엽이 좀 빠르게 지는 걸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막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합식을 해놓은 아이는 염좌입니다. 염좌 중에서도 여러분 이 아이는 컬러 염좌예요. 굉장히 붉은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던 아이인데 지금은 그냥 초록한 것만 남아있지요. 컬러 염좌여서 물이 들기 시작하면 아주 꽃밭이 되는 다육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키가 많이 컸던 염좌를 다 댕강댕강 다 머리를 커트했어요. 커트를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머리수대로 다 커트를 해준 거예요. 한 몸짜리가 없고 이 아이들도 이제 줄기로 제가 적심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 삽목을 해준 다육이인데 이렇게 예쁘게 합식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키가 좀 비슷하게 줄기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말려서 심어주면 정말 웬만한 군생들 부럽지 않게 또 키도 좀 맞춰줄 수 있어서 이렇게 해서 합식을 해놓으면 너무 멋스러운 작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줄기로 이렇게 적심을 하는 것이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이 조금 더 재미있으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멘도사인데요. 워낙 이렇게 줄기를 길게 뻗어나가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길게 줄기가 뻗어나가죠. 이런 아이들을 조금 예쁘게 다듬고 싶고 더 많은 개체를 좀 늘리고 싶다면 이렇게 키가 불쑥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이제 가위로 커트를 하셔도 되고 저는 지금 이제 손으로 그냥 이렇게 커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한 일주일 정도 잘 말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흙을 준비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많은 여러 아이들을 심어놓으면 이게 이제 줄기 삽목이 되는 거예요. 우짜란 다육이들에게도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개체를 또 형성을 하는 데에도 이렇게 적심을 한 다육이를 이렇게 심어주시면 삽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줄기를 삽목했던 아이 중에 하나가 머니메이커 금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원래는 조금 우짜랐던 부분을 제가 다 잘라서 심어준 아이들인데요. 뿌리 되게 잘 내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전까지 물을 주고 굉장히 풍성해지고 물을 먹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마른 모습이어서 오늘 영상 찍기 전에 제가 물을 줬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물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선풍기 바람 안에서 저는 이제 실내에서 건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머니메이커 금도 예쁘게 이렇게 키 맞춰가지고 심어준 줄기 삽목 해준 아이들입니다. 언성이에요. 저는 이제 희성, 언성, 선스타 이런 크라슐라 종류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많이 위로만 자라 있었던 언성을 제가 다 잘라서 이렇게 합식을 해준 아이들이에요. 지금 한 뿌리 아이들이 아니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개체가 다 다른 아이들인데 워낙 이제 입장이 풍성해 보이는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예쁜 한몸짜리처럼 보이죠. 이렇게 언성. 이 아이도 물을 또 좋아하고요. 물마름에도 강하긴 하지만 물을 너무 말리면서 키우시지 마시고요.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풍성하게 주시면 또 빠르게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는 가을에 아주 또 풍성하게 잘 성장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쭉쭉쭉쭉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고 쭉쭉쭉쭉 키워보신 다음에 역시나 줄기 적심하셔가지고 다시금 예쁘게 키워보셔도 아주 보람이 있는 언성.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줄기로 합식을 해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이제 원종 애성입니다. 진짜 물이 들면 아주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정말정말 예쁜 아이죠. 이 아이도 지금 다 한몸짜리가 아니고 제가 다 가지를 잘라서 합식을 해준 아이들이에요. 슬프게도 이 가지를 잘라줬던 모주 다육이는 겨울에 냉해를 입어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적심을 해서 삽목을 해준 이 원종 애성만 남아있어요. 엄마는 이제 영영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살아남아서 또 햇빛을 보여주면 얼마나 또 빨개지는지 가을이 또 기다려지는 아이 중에 하나지요. 우짜란 다육이들 많이 적심도 하고요. 또 에케베리아 이렇게 꽃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다육이들도 또 적심을 해서 또 자구를 또 늘리기도 하고 또 군생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또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합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적심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웃자랐을 때 잘라주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자구 혹은 군생을 만들기 위해서도 적심을 하는데요. 적심을 한 아이들을 예쁘게 이렇게 합식을 할 목적으로도 예쁘게 적심을 할 수가 있어요. 참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적심을 해줄 아이들이 여럿이 있다면 적심을 했던 다육이들을 예쁘게 합식을 해서 키워보셔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합식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적심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시 내다육은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